네 침은 안 흘리는데 어? 움직임도 좋아지긴 좋아졌네 새끼났나 삐지 말라 뿐네 근데 응? 아이고 잘 걷지도 못하네 문 닫혔다 어디 갈 수 있는가 보다 아 그래 그래 너무 말랐는데 귀가 따시나? 귀가 따뜻해? 제일 따뜻하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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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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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중 보자 보자 응? 어 그래 이거 빨리 나아가 중순화로 해야지 자꾸 임신을 해갖고 안되겠다. 그쵸? 낫기 전에 또 얹고 낮으면 또 얹고 낳으면 또 얹고 그 다음에 임신까지도 예쁘고 임신까지도 예쁘고 좀 낳으면 또 얼마 아프고 임신 예쁘고 또 상태 나빠지프고 그쵸? 다 같이 치료해야지 그쵸? 니만 치료가 될게 아니다. 삼촌 간다. 삼촌 간다. 살이 없어나기 때문에 쪼글치고 앉으면 전신에 상처고 풀밭은 조금 폭신하겠네요. 삼촌 간다. 안녕? 안녕? 어 그래. 삼촌 간다. 삼촌 간다. 삼촌 간다. 으니싱해. 삼촌 간다.